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림 황주명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다양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777 법칙이 많이 도움이 되신다고 해서 오늘 좀 추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설명 준비해 왔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일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또 이들림 황금에 오셔서 함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단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사항 있습니다. 노란토 오픈 채팅방 참여 가능하신데요.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샵 377 황주명을 통해서도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좀 쉽게 풀어가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777 투자법 2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777, 777이죠. 어떠한 내용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777 투자법 2. 777 투자법은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와 관련돼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 부분 중에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77 투자법 들어가겠습니다. 주식 트레이딩은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수익률이며 두 번째는 타이밍이다라는 내용이죠. 이제 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랬었냐면 많은 요청들이 777 투자법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이 지난주 방송 끝나고 나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풀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수익률은 다각도의 기업 분석을 통하여 시장 가치를 찾고 현재 가격에 할인된 값을 계산하여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예를 들면 기대 시장 가치 분석이 1만 원이었는데 현재 가치가 5천 원이면 100%의 목표 수익치를 갖고 접근하는 것. 이거는 수익률에 관한 부분이겠죠. 타이밍은 그런데 주식을 매수했을 때 보유하는 시간의 기회비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777 투자법의 가장 기본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한 자산은 정해져 있으므로 짧은 시간 동안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 종목을 3년 보유하고 100%의 수익을 볼 것인가 아니면 3개월씩 50%의 수익을 보면서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777이라는 건 특정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상승률 이후에 수익률이 100%는 될 수 없지만 바닥줄을 잡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로직으로는. 하지만 트렌드한 종목을 보므로써 수익률을 끊어치게 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합리적인 투자법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오늘의 부분은 어떤 수익률의 극대화보다는 타이밍을 통해서 분산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로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 분석이 중요한데 타이밍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 중심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적혀 있죠.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트렌드한 종목이 아니면 오랜 시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패션에 가장 민감하다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어떤 유행을 잘 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차전지가 트렌드가 되어 있는 순간이라면 어쨌든 2차전지 패션이 이렇게 유행을 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철강주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2차전지 위주로 상승을 하지 철강주가 오히려 늦게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시장 중심주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중소형주는 777 전략, 그 다음에 중대형주는 415 전략을 활용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소형주는 777 전략, 그 다음에 중대형주는 415 전략을 활용하는 부분이 유하다는 겁니다. 참가 사항으로 소, 중, 대형주의 구분은 시가총액으로 임의적으로 한다는 거고요. 소형주는 3천억 원 미만, 중형주는 3천억 이상에서 1조 이하, 대형주는 1조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소형주는 3천억 이하, 중형주는 3천억에서 1조, 대형주는 1조 이상 이렇게 구분하시면 조금 더 용어 해설과 용어 루틴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쉽게 접근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는 당일 전략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 변동폭 7%, 거래대금 70억, 신용비율 7% 이하를 활용하는 미분을 중소형주라 부른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는 당일 변동폭이 대형주에 비하여 크다라는 로직이 있죠,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대형주는 외국인 기관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이 변동폭에 대해서 조금 더 낮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인데 종가 마이너스 시가가 7%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구분이 되시죠? 7cc를 좀 더 잘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시장에서 7% 이상의 당일 변동에 보였을 경우 종가까지 유지한다는 것.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종가까지 유지한다는 겁니다. 종가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시장 중심주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시장 중심주의 가능성이 크고 7%의 상승은 상한가 혹은 하한가 폭이 30%이고 그중 4분의 1인 7.5% 이상을 유의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7%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죠. 결국은 30%의 4분의 1, 25% 정도의 가치값을 부여받았을 때 그것이 7.5% 정도의 값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그중에서 0.5%의 절하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장 중심주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중소형주는 777 전략과 중대형주는 4.15 전략으로 하향하는 부분이 유효하다. 4.15는 아직 안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777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7%의 변성주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의 신뢰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는 겁니다. 신뢰성은 거래대금 없이 상승하였다면 시장에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777, 7%의 변동폭이 발생을 했으면 그 다음에가 뭐냐면 7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발생했을 때 유의미한 값을 본다. 그 다음 7은 70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금액의 전체 발생 금액이 100분의 1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70억의 100분의 1이면 70억의 100분의 1이면 우리가 이제 7천만 원 정도가 되죠. 그런데 5천만 원 정도의 매매를 당일 0일을 주장 거래되기 위해서는 5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필요하죠. 그런데 왜 70억이냐. 추가 여유. 그러니까 우리가 딱 5천만 원 매매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종목을 한 5천만 원씩 매매한다고 했을 경우에 50% 정도의 거래대금을 추가하여 70억. 70억에서 5억은 절하를 해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70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용 비율은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70억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거죠. 5천만 원 정도 이상 거래되기 위해서는 약 50억에 대한 부분이 당일 거래가 돼야 큰 영향을 주질 않는데 그런데 너무 이렇게 빠듯한 것보다는 50% 정도 더 가산해서 한 7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발생되었을 때 매매가 5천만 원 정도 자유롭게 발생될 수 있다는 로직을 여기서 지금 적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용 비율에 대한 리스크와 관련이 있는데 신용은 갚아야 할 돈이다라는 거죠. 즉 장기간 보유할 수 없는 물량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 물량으로 정립 매도 물량으로 정기될 수 있는 물량을 신용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언제든지 상승시 나올 수 있는 물량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은 한 5% 정도. 우리가 이제 대주주의 룰이라고 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 게 원래는 개인 특정 누군가가 5%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연합해서 5%를 갖고 있으면 영향을 준다라고 표현하는데 5%를 통하여 거래소에서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런데 다만 신용 잔고율은 개인 특정인에게 5%에 대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함으로 똑같은 거죠. 50%를 추가하여 7%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럼 이제 이하 같죠? 상승률 7%, 거래대금 70억, 신용 비율 7% 이하. 원래 5%인데 제가 여력을 또 한 번에 50%를 가산한 겁니다. 그래서 중대 영주는 여기까지가 이제 777 전략이 됐죠. 아, 이제 큰 중소영주. 소영주는 3천억 이하. 중영주는 3천억 이상에서 1조까지는 777 기법을 쓰면 되고 중대 영주는 4.15 전략이 맞다라는 거죠. 중대 영주는. 4.15 전략은 또 뭐냐. 그 가격 변동폭이 4% 그리고 거래대금이 100억 그리고 개인 숙매도가 마이너스 5만 주를 활용하는 부분을 중대 영주 맴법이란다. 중대 영주는 당일 변동폭이 소영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적다. 그래서 기준은 종가 마이너스 시가가 4% 이상인 종목을 우리는 중대 영주라고 부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종가 마이너스 시가가 4%면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4% 이상의 당일 변동을 보이며 종가까지 유지하며 시장 중심지를 보는데 4% 의미는 중소영주의 7.5%의 2분의 1 값을 소수점에서 그냥 올린 것이다. 라는 거죠. 변동폭을 3.5로 둘 거냐 3.75로 둘 거냐 4로 둘 거냐 좀 단순하기 위해서 한 4% 의미를 했습니다. 또한 신뢰도를 위하여 거래대금은 100억 이상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100억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중대 영주이기 때문에 100분의 1의 가치 1억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분의 1의 값을 기준으로 1억 이상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거래대금 값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는 개인이 매도한 5만 주의 거리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개인이 매도한 5만 주의 거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 크게 투자 주체는 벤다이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개로 그래서 여기 이제 외국인이 있고요. 여기에 기관이 있고요. 개인이 있는데 개인이 마이너스 5만 주를 매도했다는 것은 외국인이나 기관, 어떤 특정 주체가 연속된 주체의 매수 가능성을 의미하고 외국인 혹은 기관이 매수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 가셨죠? 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놨습니다. 7, 7, 7은 중소형주 전략에서 맞고 4, 1, 5는 중대형주 전략에서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 7, 7의 7은 가격 변동성을 의미하며 7은 거래대금을 의미하고 7은 신용자국을 7% 이하를 의미합니다. 4는 가격 변동성을 의미하며 1은 거래대금 100억을 의미하고 5는 외국인 기관 개인이 마이너스 5만 주 매도한 종막을 의미한다. 자, 이게 이제 기본 노직이에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이 관련된 종목과 이와 흡사한 변동성을 가지고 우리는 주식을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셨죠? 7, 7, 7 매법에 대해서. 자, 그럼 7, 7, 7 매법 여러분들과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어떤 7, 7, 7 매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요.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 또 문자, 샵 3, 7, 7, 7이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해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또 그 7, 7, 7 매법을 갖고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C라는 실리콘 소재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는데 자, 7, 7, 7 구간을 보면 여기가 7, 7, 7 구간이었고요. 여기가 7, 7, 7 구간이고 여기가 7, 7, 7 구간이죠. 자, 시작 7, 7, 7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작 7, 7, 7은 이 구간에서 발생을 했죠. 25만 원 쭉 자, 7, 7, 7 로직에서 지금 한 25만 2배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자, 또 7, 7, 7이 발생을 했죠.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계속해서 산업이 성장하고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때는 어느 자리를 모멘텀으로 잡냐? 7, 7, 7 자리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이 자리에서 한번 나왔고, 그렇죠? 또 이 자리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없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가 이제 박스권 저항이었거든요. 이 자리를 깼으니까 이 종목이 다시 내려온다면 이 7, 7, 7 자리,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지대가 되는 거죠. 즉, 7, 7, 7은 변동성과 심해에 대한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체크해보고 접근할 수 있는 로직적인 구조의 수치다. 그래서 이 수치값들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갖고 가신다면 좀 더 안정적인 매매와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또 7, 7, 7을 통해서 구조,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에서 변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전기차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또 한 번 움직였죠. 전기차 관련된 현대 EP, 지금 타이밍이 나쁘지 않죠. 보면 어느 구조에서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였냐. 전기차 관련된 섹터와 배당 섹터까지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쉬울 수 있는데 잠시 말씀드린 전극공정, 조립공정, 활성화 공정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와 변 외로 경량화라든지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 좀 체크해 봤습니다. 보게 되면 2절이죠, 2절이. 여기서 지지대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7, 7, 7을 하게 되면 어느 자리에서 주식의 변동성의 포인트가 나왔고 어느 자리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지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작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점을 쭉 연결해 보면 5,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쭉 거리량 없이 흐르다가 시작했던 자리, 7, 7, 7이 시작했던 자리인 이 부분에서 지지대가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7, 7, 7 자리인 이 자리에서 주가 상승을 했고 지금 자리, 분할해서 지금은 접근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거죠. 즉, 7, 7을 알고 있으면 시작과 끝과 상승 파동에 대한 로직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약 한 5,000원에서 5,500원이니까 50%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단기 조정을 받았죠. 만약에 종목이 정말 좋으면 만약에 5,000원 부근으로 하면 1,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로직이겠죠. 그러니까 아직 힘이 1차 파동 나오고 나서 2차 파동을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아, 7, 7, 7 전략. 7, 7, 7 종목에 대한 어떤 스토리라인과 흐름만 알 수 있다면 매매에 대한 포인트들은 지속적으로 위치와 공략할 수 있겠구나. 딱 기억하시면 되죠. 아, 7, 7, 7, 7, 7. 그 자리에마다 차트와 지지와 저항을 그리면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 지금 한국 바이오 셀프와 코로나19 변이 검사 솔루션 제놀루션이라는 게 있는데 국제 의료기기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CDMO와 CMODMO죠. 위탁 생산 혹은 받아서 개발 생산하는 거나 아니면 의료기기나 또는 지금 최근에 시밀러 이런 쪽, 바이오 시밀러 쪽이 특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놀루션은 그 중에서 코로나 진단키트니까 의료기기 쪽 그리고 추가 사이트 사이클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차트적인 부분 먼저 볼게요. 차트적인 걸 보면 여기 시작점이 어디냐 쭉 봅니다. 이전에 과거의 시작점이 됐지만 여기가 시작점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주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777을 알면 주가의 시작점과 끝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에너지가 모이고 다시 상승을 준비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로직이 필요한데 제가 제약바이오가 요즘에 워낙 이슈가 많다 보니까 잠시 제약바이오 공무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이 777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체 로직을 아셔야 된다고. 주식이라는 것이 어떤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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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팁을 드리면 사실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의 로직은 알아야 됩니다. 비임상을 통해서 약은 개발이 돼요. 그런데 비임상을 통해서 약이 개발이 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하는 것이 임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시판이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되는지는 사실 보입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워낙 잘 가다 보니까 그럼 비임상은 이게 사람임자거든요. 사람한테 쓰이기 직전에 테스트하는 것을 비임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비임상 크게 뭐가 있냐면 동물을 통해서 하는 비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하는 화학적 비임상이 있어요. 또한 반응을 보는 거겠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섹터들이 예전에 많이 갔잖아요. 바이오톡스틱이나 노터스나 이런 종목들이 갔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여기서 이제 1상이냐 두 번째 2상이냐 세 번째 3상이냐 이런 것들을 로직적으로 공부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판이 되게 되면 10판 후에 테스트를 뭐라고 불릅니까? 우리가 이걸 4상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10판 후에도 조금 더 과거 어떤 수많은 사람들을 체크하는 부분들이 그럼 임상 1상은 뭐냐면 위험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 1상을 통과했다 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웃긴 것 같아요. 이제 2상으로 들어간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건강한 환자한테 하는 겁니다. 굳이 건강한 환자한테 이 약을 테스트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부작용이라든지 이게 왜냐하면 아픈 환자가 이거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나오면 저항 능력이 없다 보니까 건강한 환자 위주로 해서 약에 대한 위험성을 찾는 거예요. 아하 두 번째는요. 2상에 대해서는요. 이제 여기에 효과를 찾는 겁니다. 효과 아픈 환자에게 이 약을 위약과 함께 비교대조를 합니다. 위약이라는 건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약이나 혹은 대체 약과 그리고 지금 이 신약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 임상 2상이에요. 그런데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0명 이내 이렇게 하는 것이 임상 2상이에요. 그다음에 임상 3상은 효과를 확인하는데 위험을 대규모로 하는 겁니다. 대규모로 테스팅을 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임상 3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기사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아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일단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가 좋은지 나쁜지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해석에 대한 논의가 어렵죠. 그다음에 임상 1상과 2상 3상의 A와 B로 나뉩니다. 뭐냐면 임상 1상의 전기를 A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1상만 할 수 있는데 A, B로 구분해서 전기 후기로 나누기도 하고 혹은 1상과 2상을 같이 합니다. 1상 B와 2상 A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B임상과 1상 A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뉴스를 보시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1상과 2상 A를 같이 한다. 그럼 주가가 가장 좀 명확하게 가는 경우는 2상이 끝나고 나섭니다. 2상이 성공했다고 하면 사실 주가에서 3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1상 끝나고 나서 라이선스 아웃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되돌려받으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라이선스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1상, 2상, 3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막상 시중에 판매가 됐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후기 추적까지 가는 것이 4상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이 어느 순간의 위치에서 지금 이 약이 진행이 되느냐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 2상 B와 3상 A를 같이 하고 있다. 혹은 2상이 끝났다. B가 마무리됐거나 2상이 마무리가 됐다고 했을 경우가 가장 어떻게 보면 파급력, 파동의 효과는 좋을 수 있습니다. 왜? 일단 단기 효과는 확인이 됐고 소수의 효과지만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3상에 대한 부분들이 되고요. 그런데 3상으로 갔다. 만약에 3상으로 가요. 그런데 3상으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상으로 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3상으로 가다가 3상 중간 단계에서 기대치로 갖고 있다가 3상 실패하게 되면 주가가 하한가로 워낙 급락합니다. 왜? 투자하는 자금이 너무 많아서. 3상 중간 단계 이상에서는 사실은 매매한 단계, FDA 기준으로 매매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국내 식약처라든지 이런 국내 로직으로 갔을 때는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바이오팜 외에는 FDA 쪽 승인받아서 신약 개발이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종목을 보면서 현실 가능성, 그리고 FDA는 굉장히 어렵다. FDA 임상 3상까지 통과한 기업은 거의 없다. 차라리 국내에 대한 로직을 보시면 괜찮지만 이런 것까지도 공부하시면 좋겠죠. 이런 로직을 갖고, 이런 구조를 갖고 종목을 접근했을 때 우리는 매매에 대한, 혹은 매매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대규모 수급이 여기서 발생을 했고 대규모 수급 발생 이후에 주가는 다시 한번 턴유라운드 반등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보겠습니다. 자기면역질환, 치료제, 상업화, 기대감에 대한 로직입니다. 한울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인데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죠. 임상 1상이냐, 2상이냐, 중국에서 했냐, 미국에서 했냐, 국내에서 했냐, 2상에서는 어느 단계냐, 3상까지 통과할 수 있는 기업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혹은 어떠한 부분들이 주각을 받을 수 있냐 나중에는 제가 RNA와 DNA 구분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왜 RNA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왜 DNA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게 다 용어 설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mRNA 관련주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단순히 mRNA 관련주 인지를 하시면 안 되고 이해를 하고 접근하시는 논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울바이오 파마, 면역질환, 우리가 모든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역력화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결국은 질병을 퇴치하고 어떤 백신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면역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최근에 7%의 상승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규모 급락 이후에 멈추는 차트가 나왔죠. 멈추는 차트가 나왔다가 기준 봉지 기준으로 시가가 밑으로 깨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장악하는 차트가 안 나왔습니다. 사실은 가장 많이 쓰는 구조 중에 하나가 여기 777 차트가 나왔으면 777 차트를 다시 올려놓는 777 차트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이 자리를 장악하는 777 차트가 나왔죠. 어디 나왔죠? 이 자리에서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우상향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도 한올마에 파마하는 차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면역질환 치료제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부분이고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많이 뭉쳐 있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는 저항이 되겠죠. 지금 이런 자리 또 이런 자리. 또 이런 자리들은 뭐가 될까요? 대규모로 수급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자리가 또 반복되게 되면 그 자리는 저항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단순한 겁니다. 777만 찾아가지고 매매에 대한 차트 로직을 잡아내고 거기서 어떤 주식에 대한 로직과 타이밍에 대한 로직까지 잡아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크게 무리수 없이 주식을 접근하고 또 매매에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략 전략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다양한 인포메이션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좀 다양하게 또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들 함께 할 겁니다. 노란트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는 방식인데요.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또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드리죠.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한 강의도 드렸죠.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도 양극제, 양극제 하면서 나누신 소재, CNT 도전제까지 말씀드렸죠. 나누신 소재 가죠. 양극제에 대한 얘기도 드렸었고. 그러니까 주식은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강의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메타버스 중에서 NFT 이슈들. NFT 이슈밖에 관계에 의미해 두고 남의 종목들도 순환 매력을 가면서 주가 상승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그림상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부를 하고 접근하고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주식은 극대화되고 가져갈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일단 봤고요. 또 볼게요. 글로벌 의료기 관련된 종목.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와 다르게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좀 두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전처럼 어떤 그런 어떤 제품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다면 글로벌 의료기 관련된 주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의료기 관련된 종목들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주가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이렇게 주가 자택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주가 자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지면서 주가 파동에 대한 노직들이 좀 이렇게 틈새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가 저항이죠. 쉽게 얘기하면 저항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저항 구간이 만들어지고 주가가 부딪히고 내려오고 부딪히고 내려오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딪히고 내려오고가에 대한 반복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 자리를 다시 이 종목이 DR잼이라는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시작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원래는 시작점 부근에서는 매수 포지션이죠. 시작점 부근에서는 매수 포지션인데 시작점을 다시 올려놨잖아요. 그럼 DR잼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나서 멈추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식은 두 가지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장대양봉이 발생하고 나서 고수는 장대양봉이 발생하고 나서 두 가지 매매인데 어떤 매매를 하냐. 777 차트가 나왔어요. 777 차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777 차트가 발생을 했는데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다시 턴 라운드를 바라보는 매매법은 1번. 이 매매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종목의 단점은 뭐냐면 흘러내리고 나서 올라오기 때문에 타임적인 부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2번의 매매법은 뭐냐면 777 차트가 발생을 했어요. 777 차트가 발생을 했고 777 차트에서 주가가 흘러내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이런 차트. 이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의미한 차트를 찾아냈다. 유의미한 차트를 찾아냈고 그 유의미한 차트에서 다시 그 부분을 장악했다는 것은 뭔가가 이슈가 있거나 뭔가 차트가 우상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대치 값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관심이 없거나 주식은 어떤 특정 차익 매물이 나오면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흘러내리지만 다시 또 재도전하는 순간. 그 재도전하는 순간에 대한 기대치 값. 어떤 특별한 가격. 만약 여기가 이렇게 올라왔다. 혹은 내가 777 다시 한번 발생할 때 보겠다. 이런 노직들로 봤을 때 주식에 대한 위치라든지 상황, 케이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지금은 딱 하나죠. 단순하게 보셔라라는 거죠. 777이라는 것이 아까 장엄하게 뉴스라든지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쭉 적어놨었지만 그 적어놓은 것들에 대한 기대치들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주식이 성공하는 여부죠.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제가 최근에 본 기사인가요? 그 소녀시대가 지금은 해체가 됐는데 가수입니다. 여자 가수인데 그 가수들이 처음에 딱 출발했을 때 그러니까 노래가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노래를 딱 할 때 1년 동안 그 안무만 반복을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순간이 딱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데뷔 전에 그 안무만 1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큐하게 되면 그 안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대박났죠. 나오자마자. 이게 뭐냐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처도 마찬가지 외부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이해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구분 동작으로 했을 때 우리 그렇잖아요. 왼쪽, 오른쪽 1번, 2번, 3번, 4번에서 5번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 맵의 777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를 했죠. 왜 777이야를 이해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연스러운 어떤 움직임과 흐름 속에서 우리는 패턴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주식매법이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지금 제가 또 하나 그리고 제가 내용은 자꾸 보시면 딱 다른 내용은 없어요. 2차전지 메타버스 마지막 하나 뭐예요? 제약바이오 거기서만 보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거 말고 있나요? 물론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퍼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종목들 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안 갔던 종목들이 뭐 여행래저 쪽 종목들 움직이고 있고 뭐 하이트질로 이런 종목들 하이트질로는 배당이 좋잖아요. 나중에 배당 투자법만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식의 매력은 뭐냐면 어쨌든간 오랫동안 경험했던 누적된 데이터베이스와 투자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식의 매력이자 마력입니다. 자, MK전자 보겠습니다. MK전자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시작점을 볼게요. 자, 시작점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죠. 최근에 이제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시작점 깼어요, 깼어요, 깼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타트한 거죠. 777이니까. 여기서 스타트를 하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자, 올리다가 다시 전구를 돌파합니다. 전구를 돌파하고 종가에 맞춰주죠. 맞추고 다시 차트 만들고 놀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 거죠. 이게 계단식 상승이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77 구조로 가져가면 계단식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식의 매력입니다. 자, 777 매력법. 777 매력법만 갖고도 종목은 충분히 많이 잡을 수 있고요. 또 종목에 대한 로직들은 충분히 많이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뭐예요?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종목을 딱 잡아놓고 꽃간에 집어넣어야죠. 꽃간에 집어넣는 그 창이 무슨 종목 창? 관심 종목 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풍요롭다라는 거는 장중에 매매를 잘한다. 장중에 종목을 잘 찾는다가 아니라 풍요롭다라는 것은 내가 관심 종목의 종목들을 잘 정리해 놓는다가 풍요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이밍이 왔을 때 내가 타이밍이 왔을 때 주가적인 노직들과 주가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체크해 보고 체크된 상황 속에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다라는 겁니다. 효성화학. 제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데 반도체. 반도체는 뭐죠? 메타버스죠. 그죠? 반도체에 대해서 특수 가스 관련된 거는. 그다음에 주사기는 뭐죠? 제약바이오죠. 그러면서 글로벌 의료기기죠. 이렇게 연결되겠죠. 효성화학이라는 것도 타이밍을 보게 되면 지금 시작점은 여기서 시작이 됐고 계단식 상승을 하는데 종목 자체는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주가가 위아래가 큰 종목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채비율 높은 종목들이 또 위아래가 큽니다. 부채비율이 좀 높아요. 실적은 엄청나게 좋은데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수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대한 노직적인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관점이 바뀌는데 지금 이제 777 자리 공략 자리를 보니까 여기서 시작과 여기서 시작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777 자리 여기서 일단 만약에 포인트로 보게 된다면 이 자리가 하나 있고요. 777 자리가 여기 너무 두꺼웠긴 한데 다시 잘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777 자리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 봅시다. 여기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한 33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에 지지대가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777 자리에 그 캔들 자리에서 시가 부근이랑 종가 부근만 연결하면 이 부분이 뭐예요? 지지대 자리. 그러니까 어떤 분은 효성화 갖고 단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하고 또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 또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한 30만 원 밑에서. 반복되는 거죠. 왜? 실적이 좋다라는 전제가 깔려버리니까. 주식은 세 가지 중요하냐. 실적이 좋냐. 배당을 잘 주냐. 아니면 회사에 강력한 변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식이 견인 체육화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만약에 IMF때나 리멤브로스 사태 같이 만나면 시작했던 자리를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 시작했고 여기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급락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하냐. 빠질 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설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들일 때 다른 매립법이 없었습니다. 777 기준에서 이오테크닉스가 레이저 마크 1위 업체니까 반도체 레이저 마크 관련된 종목으로 주가가 급락을 하고 나서 다해 재차 반등을 하게 되면 주가는 우상향과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치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잡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되세요.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뭐다? 플로우 플로우 흐름이다. 이 흐름을 갖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주식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볼게요. 제가 이제 코스피와 코스탑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앞으로 시작은 어떻게 될 거냐 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앞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굉장히 좀 장엄하기도 말씀드릴 수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죠. 777 나중에 415는 오늘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나중에 또 415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777 오늘 아마 이제 2까지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건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일부러 어쨌든 간 시청자님들의 의견을 많이 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제가 좀 더 한번 더 특별 편으로 만든 거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다양한 인포메이션 관련해서는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입력코드 전송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오픈 채팅방 주소인데 노란톤 오픈 채팅방 주소입니다. 오셔가지고 다양한 인포메이션과 정보 받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볼게요. 자 코스피라는 것은 지수죠. 코스피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코스는 피와 닭이 있죠. 그죠? 그럼 코스피에 주도하는 건 뭐냐? 1등의 삼성전자예요. 지금 그리고 2등이 SK닉스 3등이 네이버 4등이 카카오입니다. 많이 바뀌었죠. 그죠? 즉 삼성전자 SK닉스 네이버 카카오의 공통점은 뭐예요? 메타버스 관련주다.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게 메타버스예요. 삼성전자는 IT 기기에 관련돼 있죠. SK닉스 IT 기기 네이버 플랫폼 카카오 플랫폼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500조가 되고 나서 상승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한 지금 450조 정도 규모인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좋아진다는 것만 보여주면 안 되고 우리가 아파트가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시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 대한 흐름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10만 원 갈 겁니다. 늘 그런 리포트는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500조가 됐을 때 10%를 올리면 필요한 자금이 얼마예요? 50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필요한 자금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에서 하단도 닫히고 상단도 닫히는 그런 구조가 될 거다. 그다음에 에스키아이닉스는 지금 이제 100조 밑에서 내려왔는데 7,80조가 됐는데 에스키아이닉스 같은 경우도 100조를 넘기기에는 그러니까 10% 10조에 대한 자금력 우리가 그 그림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이제는 어쨌든 결정이 났잖아요. 어떤 부분이 결정이 났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에 풀리는 돈이 좁아지는데 계속해서 이 자금들이 증가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꾸 많은 TV에서 그냥 무조건 간다라고 그러는데 그 자금에 대한 노직은 이해라고 하셔야죠. 그냥 삼성전자가 무조건 간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고요. 시장에서 어쨌든 이 종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수요가 올라가야지 가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있는 건데 자 근데 테이퍼링이 뭐냐 네이버는 플랫폼 업체인데 지금 거의 한 5조 6조 차이 납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붙박이가 돼버렸죠. 이제는 근데 이게 크게 가기에는 어렵다. 그나마 네이버나 카카오 쪽은 아직 우상형 100조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만 또 100조 이상 네이버 카카오가 갈 수 있느냐 에 대한 답변도 아직은 미지수다라는 부분이죠. 자 제가 가끔 이제 경제 용어에 대해서 워낙 많은 문의를 주시니까 경제 용어에서 하나만 체크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임상에 대한 얘기도 드렸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우리 경제가 안 좋으면요. 다섯 가지 단어만 알면 돼요. 사실은 다섯 가지 로직만 알면 돼요. 처음에는 혜택을 줍니다. 기준금리를 인하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게 그냥 경제거든요. 금리를 인하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출금리를 떨어뜨려서 돈을 좀 나중에 갚아.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돈을 좀 나눠줍니다. 뭐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25만 원 이런 것처럼 이게 양적와나예요. 이렇게 주고 나니까 이제 저 보세요.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돈도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를 자꾸 부양시키려고 합니다. 어쨌든간 살고 보자 이거예요. 살고 보다가 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테이퍼링을 합니다. 테이퍼링은 뭐냐면 그 촌농 있죠. 촌농 불꽃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테이퍼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혜택을 주고 돈을 많이 풀다가 돈을 푸는 양을 줄이는 거예요. 돈을 뺏는 건 아니에요. 돈을 푸는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혜택을 줄여요. 이제는 그 다음에 혜택을 줄입니다. 그게 기준금리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점차적으로 뿌리니까 이거는 테이퍼링 자체는 뭔가를 혜택을 줄이거나 뺏는 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줄이는 거고 지금 이 테이퍼링은 이제 조금 있으면 진행이 되겠죠. 왜?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혜택을 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뺏는 거예요. 그게 양쪽 축소예요. 이게 이제 막 세금 올리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단계예요. 이 단계. 결국은 다시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기준금리 올리고 그 다음에 양쪽 축소되고 다시 그 다음에 경제가 또 나빠지면 기준금리 이거 계속 반복되는 게 경제예요. 이게 다예요. 막 경제의 기본적인 경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준금리 양쪽 하나 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 양쪽 하나 다시 기준금리나 양쪽 하나 이거 계속 반복되는 게 경제 구조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이 단계에서 일로 가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테이퍼링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양쪽 축소로 가는 단계잖아요. 그럼 당연히 예전보다 푸는 자금이 줄어드니까 그 푸는 자금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주가를 그 총 높은 종목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코로나는 약간의 운이 붙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했죠. 이런 구조를 알면 당연히 큰 종목들이 쉽게 빨리도 못 간다는 게 딱 떨어지잖아요. 왜? 지금부터는 돈이 안 풀린 데잖아요. 테이퍼링을 통해하고 이 다섯 가지 구조 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 양쪽 축소가 다음이잖아요. 이거 끝나고 다시 이렇게 가더라도 이 다섯 가지 로직은 항상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경제의 기본적인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임상 1상부터 쭉 해서 이런 구조들 이런 기틀을 갖고 있어야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냥 양쪽 테이퍼링 그 다음 테이퍼링이 뭐지? 테이퍼링 다음에 다시 양쪽 가라는 건가? 아니죠. 테이퍼링 다음에 양쪽 축소 기준금리 인상 양쪽 축소 이렇게 가는 거죠. 양 기준금리는 아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양쪽 하나는 직접 주는 거다. 그죠? 간접 직접 간접 직접 줄이고 다시 간접 직접 서서히라는 단어겠죠. 스테이들리 그래서 우리 경제 용어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샤플리잖아요. 극격하게 오히려 괜찮은 게 스테이들리 점진적으로 오케이? 그렇게 되시는 거죠. 영어 잘 못해서 이게 다입니다. 우짜가 말씀드린 거고요. 코스닥 가볼게요. 코스닥도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 코스닥이 최근에 좀 셌던 게 뭐냐면 코스닥은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가 있잖아요. 헬스케어가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CJNM 있고 최소한 베스트 4인방 은행하셔야죠. 그 다음에 스튜디오드래곤 있죠. 자 뭐예요? 여기 이 이 여기 있는 제약바이오가 들어가 있어요. 코스닥은 상위에 물론 코스피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 지금 CJNM 스튜디오드래곤 뭐예요? 또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콘텐츠잖아요. 근데 이 셀트리온 SK와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쪽에 아직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 조금 더 짱짱짱하죠. 왜냐하면 자금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많이 이야기됐던 부분이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보다 또 HLB도 좀 이슈가 있었고 어쨌든간 제약바이오 쪽의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상승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메타버스 관련된 CJ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구조가 되면서 오히려 코스닥 쪽에 대한 매기세들이 좀 자금의 여력상 좀 여유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NM 이런 쪽 구조는 아직 바닥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매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노란트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다양한 인포메이션 여러분들과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777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777 전략 거래량 70억 7% 7% 이하 신용장구율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잭팟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